게나리가 활짝 피어있어요.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이쁘다. 그죠? 하늘도 맑다. 조금 있으면 앞에 보이는 나무가 벚꽃 나무거든요. 게나리 앞에. 게나리꽃, 벚꽃 같이 어우러지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지금은 밭에 꽃무릇 심으러 가요. 힐링제처님께서 꽃무릇 나무를 한 박스 진짜 이거 다 어떻게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꽃무릇 심으러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 길에 벚꽃이 피면 또 엄청 이뻐요. 벚꽃이 쫙 있거든요. 벚꽃 나무가. 저기 앞에는 저수지예요. 여기서 낚시도 엄청 한답니다. 엄청 크거든요. 저수지가. 벚꽃이 피면 여기다 한 번 더 찍어야 되겠어요. 저수지가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보이시죠?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완전 봄날이에요. 차를 딱 타니까 차 안에 더워서 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후끈해서 큰일 났어요. 이제부터는 막 더워져서 어둑하지? 산세 좋죠. 여기도 이제 길을 넓히고 있어요. 한할 너무 맑다. 너무 좋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꼼부릇 나무 심을때 또 배울께요 꼼부릇을 얼마나 많이 보내줬는지 옆집에 나눔하고 아우 힘들어 제가 이젠도 못 심겠어요 허리가 아파서 이거는 당기에요 당기 그래서 세상에 있어요 이거는 치나물 이렇게 복물은 심을놨어요 잘되면 예쁘겠죠 어머나 어머 세상에 예쁘다 어허 이게 살구나무예요 어머 이쁘다 이거 한번 봄볼까 이건 복숭아 나무 얘들도 싸게 났네 어머 귀여워 이건 자두에요 흑자두 옆집에 나온 바람개비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비가 좀 와야될텐데 비가 안와서 여기 내까물이 지금 바짝 말라있어요 저는 또 어디에 심을냐 저는 또 어디에 심을냐면 꼬부릇을 여기에 이렇게 심을놨어요 근데 더이상 허리 아파서 못하겠어요 농사질로 농사짓는 사람들 대단해요 그냥 깍지 말고 사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심어놨죠 잘 자라라 가을에 만나자 봄바람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요 봄바람이라서 좋아요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안보이죠 저 이제 남았는데 허리가 아파서 더이상 못 신겠어요 힘들다 하늘 엄청 예뻐요 제가 여기 오면 매번 느끼는거지만 이쁘죠 너무 이쁘다 하늘 그쵸 옆집에 언니도 줬는데 언니 다 심었어요 어 커피 마시러 갈까 언니 이거 다 심어야 되는데 또 조금 심고 이따가 만나요 나 이런거 좋아한다 얼른 이거부터 캤지 진짜 나 꼬나무 씹는 줄 알았다 이 대성지 농막에서 이런 행복이 있어요 또 목이 안 좋다고 그리고 이렇게 도라지까지 캐가지고 해돌아지인데 우와 너무 맛있어요 저 이거 생으로 씹어먹고 있어요 이거 여기 언니 좀 사간데 맨날 사간네 작은게 낫다 큰거 파이 그거나 붙들어준다고 안 못오는거 같다 둘이서 한사람 붙들고 지금 이제 헬스 치는거 알았다 거의 다 했어 이거 내가 볶아서 오촌으로 시장가서 시장가서 볶으면 단거를 넣지마라 그래 내가 조금만 이어달라고 했는데 안 돼 이거 단거를 넣어서 튀기게 되면 살짝 근데 우선 맛있어야 된다고 저거 봐 조금 다른데 아니아니 그냥 그냥 튀겨달라 그래 난 안그래도 먹으면 해주고 할게 해주고 하대 군사장한테 2만원 주고 한 대 샀잖아 나도 튀겨올게 나도 저거 튀겨올게 저거 저거 밑에 저 밭에 근데 이만 좀 먹었어 응 먹으면서 이만에 캐야 이쁘다 응 우리 언니 방송을 타가지고 아 빨개가 촌 년이다 혜리언니 방송을 타가지고 여기로 있어 어머 우리는 그렇게 없어져 조지맨지 그래 저기 있네 가마솥 멋지게 들렀네 이거 언니 다 구웠는데 완전히 근데 이거 이거 샀는거야 맞췄어요 그집에 그집에 사랑채 밑에 그집에 41만원 두고 맞췄어 아니 2세트 맞췄어 맞췄어 오 어서와요 이게 범나물이죠 아 왜 아 미치겠다 그래 계속 가려가있어 아 아 아 아 아 이거 꽃무룩을 아는 지인이 보내왔는데 아 아 아 아 아 같이 나눠서 우리 같이 아름답게 보자 봄 처녀들 잘 노래가 되게 잘 키웠네 봄나물 하러 왔어요 어 지금 이때 먹으면 엄청 맛있겠죠 진짜 세상에 살다가 나도 별걸 다 해본다 그러니까 언니 나도 이제 뜯어야지 오늘은 나도 봄 처녀야 언니 많이 뜯어요 짜잔 너무너무 신기한게 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미나리에요 자그마하게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어 이렇게 키웠어요 너무 맛있겠다 저 옆집인데 세상에 얼마나 비중한지 모르겠어요 어 이걸로 삼겹살 사서 구워서 싸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그쵸 저 이 나뭇 이때면 거기서 가는거에요 오늘 보약을 가져가요 오늘 바람소리 봄바람 너무 좋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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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그림자 사랑해요 내 그림자 내 그림자 어 아까 그 나무를 엄마 엄마야 나 넘어졌어 나무를 어 다듬고 난거 줬는데 얘들이 먹고 있어 보고 내가 아무 말 안할게 얘가 장딱이죠 하리 한개 잘 먹는데 그쵸 정신없어요 저 그 나무가 그리 내가 여기 그 나무가 어doo 두구 놀이야 이 진짜 우웅 바로 오 나